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현재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남부와 제주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수도권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남부와 제주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수도권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남부와 제주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수도권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